유튜브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내가 칵테일을 만드는 기법 중에 플로팅이라는 기법을 알려줄 거야 내가 푸수 칵테일을 만들었던 영상 알지? 이 쉐리 글라스 무게가 무거운 수두부터 이 반스푼을 이용해서 조금씩 흘려분이면서 침을 띄워주는 게 플로팅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때? 친구들도 꼭 이 플로팅 기법 한 번씩 따라해봤으면 좋겠어 다음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줘 안녕